너무 추워 괜찮아요? 됐어 됐어 아니 목도리 하고 오라니까 와 진짜 추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, 2, 3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치우신데 이렇게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부터 기다려주세요? 10시부터? 10시? 10시 10시 어머니가 과연 감기약 먹고 자요 어떻게 있다가 산업 끝나고 마시를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꼭 먹으러 가요 이제 그냥 다시 한 번 놀다 보셔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추워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정말 이따가 여러분이랑 히톡을 찍을거래요 요즘엔 또 히톡이 그렇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찍을건데 불편하신 분들은 얼굴 가르셔도 되니까 그래도 같이 영상을 남기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괜찮나요? 가볼까? 바로? 바로? 뭔데? 뭐 해주시면 돼요 네 아 우리가 일단 앞에서 노래하고 있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고 있고 아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 제가 놀라면은 카메라가 우리 마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마인들이 응원 네 그렇대요 응원을 흔들어주시고 소리를 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응원봉이 있죠? 네 다 어 감동 감동 기와라고 좀 썰어봐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카메라를 찍지 말기래요 네 이때는 어차피 여기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1차 시도로 랭크 좀 해보세요 네 리허설 겸 퇴근합니다 비용으로 가요 오 오 오 오 여러분 저희 찍을 때는 카메라 잠깐만 내리고 여러분 카메라 잠깐만 내리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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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내려주시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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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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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이제 틱톡 챌린지를 책임지고 있는 언니에요 나연 언니 불러왔어요 그냥 불러라고 불러주세요 언니를 불러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아 써보고 없는 거 아쉽죠 동글링크? 5,6,7 동글링크 그래서 내 미션 그래서 너의 맘을 blow up, blow up, don't blame 내 내 맘이 있어 지금 비해 f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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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blame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라마로 완전 올인을 하고 싶어서 써보고 안 했어요 미안해요 사실 우리 팬미팅 때 있잖아 그쵸? 그쵸 그쵸 여러분 뮤비에 어땠어요? 진짜로? 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철? 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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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아니 우리 못 알아들을 거면 왜 물어봐 털 털 제 무기를 뺏겼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연습해야겠어 우리 경험이 그게 아닌데 홈돈이 와 홈돈이 이번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해서 만나봤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좀 귀엽네요 이렇게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보여주고 옆에 사람들이랑 조금 친해졌어요? 진짜요?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죠?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사람 히트 좀 받아요 감기 걸리지 마요 여러분 음 음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여기 너무 멀어서 GM 팬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 번 한 바퀴 보려고 하는데 안전 제의 아시죠? 물론 우리 마이든 성격상 엄청 일어나서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말 착해서 괜찮아요 믿어요 이제 우리 마이든 너무 자퇴하게 저희 목소리를 잘 들리게나요? 저희 목소리를 잘 들리게나요? 네 네 아 아 아 아 아 뭐 가볼까요? 한 바퀴? 아 아 이렇게 Let's go Good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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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러분 진짜 추웠겠다 그러니까요 와 우리 진짜 잠깐만 있었는데 근데 많이 하지마 뭐 여기가 야 당당하게 말해야 할 수 있어 기적지와 빨리 저희가 사목을 시작할게요 빨리 들어와서 다시 뛰어넘으면서 아 못 뛰어넘지 어? 여기 스테링 아니야? 뛰어넙시다 자 1 3 이렇게 할 수 있죠? 쉽잖아요 어려워요? 이건 쉽잖아요 이렇게 할 때 다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응원봉으로 좋다 한번 한번 리허설 해볼까요? 여기서 이쪽으로 5 6 7 8 너무 할 수 있어 밟아 자 이렇게 해주세요 좀 생각보다 느리게 자 5 6 7 8 괜찮았죠? 너무 귀찮은데? 괜찮다 깜짝하면 안 돼 있잖아 기대할게요 제가 견디찜을 좀 볼 거예요 이거 늦지 않으면 좋겠어요 응원봉을 좀 볼게요 시험분이 어렵죠? 둘이 어려웠어요 어차피 미안합니다 약간 뭔가 이 타이밍에 한다고?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? 미션으로 다녀워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믿어요 이거 똑똑하잖아 이거 뭐라고 정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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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오니까 정전기 너무 싫어잖아요 진짜 진짜 컨트롤 삭발 할까요? 매일 다른 스타일이네 색깔도 다르게 할 수 괜찮은데?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들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럼 빨리 밥 먹고 아니 밥 먹었어요? 왜 안 먹었어요? 왜 이러고 왜 이러고 굶고 다니는 거야 아니 굶고 이렇게 추운데 있으면 서러셔요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에서 설렙땅 먹고 똥만똥콩 먹고 굴복이 똥배기 똥배기 굴복이 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시는 거 뭔가 따뜻한 거 이제 아 남자 사진 이렇게 찍자 봐 뭐 어떻게 찍지? 조금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어렵다 아 가깝게 올게 몰라도 뭘 세상스럽게 놀라요 방금 계속 배화했는데 앉을까요?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우와 진짜 좋아요 겨울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도 잉붓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불러오세요 알아서 만난 여러분 제 에스파 1, 2, 3, 에스파 1, 2, 3, 에스파 1, 2, 3, 에스파 연장이지, 맞다 1, 2, 3, 에스파 해야지 저희 회사 측면에 계세요. 꼭 불러 저희 부탁드려요. 여러분 지켜주세요. 이제 저희가 3억에서 바로 만나요. 이렇게 슬슬 인사를 드릴게요. 저도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압도해서 마시게 됩시다.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세요? 정말 추운데 얼른 밥 먹고 감기 흘리지 마시고 와 근데 이거 전전기? 너무 쉬면서 어떡해요? 트레이트먼트 하세요. 저 요즘 트레이트먼트 안 하거든요. 네 아무튼 나가요.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하고 싶은 말이에요. 네. 빨리 빨리 따뜻한 것으로 도망가세요. 핫팩으로. 안 맞아. 산업 안으로 들어 올라오는 거세요. 그 핫팩 챙기고. 핫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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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울 때는. 핫팩. 오케이. 그만할게요. 그러면 우리 이따 봐요 마이. 예스. 자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이었습니다. 이따가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이따가 그런 거. 한 번 더 잊지 마요. 아아. 이따가. 꼭 받아 봐야 할게요. 조용히 가세요. 네. 안녕. 이따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고마워. 안녕히 가세요. Has to be. 안녕히 가세요. 정말 authores. internship. 우 65k. done. harres. 저 expertIV over.